자, 고차방정식이라고 하는데 1차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지 그쵸, 는 0이가 꼭 있어야 돼, 알았지? 이게 몇차방정식이다? 1차방정식이다, 콜? 숨이 나죠? 표정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야? 그렇지, a는 0이 아니다, 꼭 있어야 돼, 알았지? 2차방정식을 한번 맞춰볼까요? 2차방정식을 맞춰요,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뭐고는 0이 아니다?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됐죠, 근 몇개? 1개, 1개? 근 몇개? 2개 이렇게 나와야, 알았지? 3차방정식은? 3개, 4차방정식은? 4개, 3차방정식 한번 써볼까? 근 몇개? 3개, 그래서 이거의 근을 일반적으로 알파, 베라, 감마 이렇게 말해, 알았죠? 알파, 베타, 감마, 이거 r 아니야, 감마 이렇게 하는 거에요, 알았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근 몇개 나온다고요? 3개, 4차방정식은? ax4제곱 플러스, bx3제곱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어우 길어, dx 플러스, 2는 0, 뭐는 0이 아니다? a는 0이 아니다, 근은 몇개 나오겠어? 4개, 알파, 베라, 감마, 델타, 높은 원자리표, 알았지? 이렇게 해요, 알았지? 아니, 근이 4개 나오는 거, 니네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냥 별, 달, 하트, 해, 해, 표정들이 별, 달, 하트, 사과, 이렇게 해, 알았지? 그러면 어쨌든 몇개 나온다고요? 4개 나와요, 괜찮습니까? 5차방정식, 이제 실을 거잖아, 내가 막 이러면서 ax5제곱, 얘가 언제까지 하나 지켜보겠어? 막 이렇게 째려볼 거잖아, 이 3차부터를 우리는 고차방정식이라고 해요, 높을 고, 차수가 높은 방정식, 이해 되겠습니까? 근데 2차방정식 풀이를 기억하는지 봅시다, 복습 잘했나? 2차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요? 첫번째, 그렇지, 그렇지, 첫번째, 뭐가 되는지?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한다, 인수분해를, 왜 주원이 대답 안해? 또 띠알 안 먹어서 그런 거냐? 이상하게, 뭐예요? 그네 공식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풀면 돼, 알았지? 근데 정말 슬프게도 고차방정식, 요놈이들은 그네 공식이 있어야 없어요? 없잖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네 공식이 없어 초피살기가 사라지는 순간이야, 그치? 그럼 어쩔 수가 없어, 유일한 희망 하나밖에 없어, 무슨 분해밖에 없다? 인수분해밖에 없어, 너 그렇게 연립을 좋아해? 어? 인수분해, 저번에도 뭐라고 그랬지? 문자는 죽으면서 방정식을 남긴다고 했나? 그치? 인수분해밖에 없어요, 알았죠? 근데 이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차수가 몇 차야? 3차, 4차잖아, 근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 X에 관한 고차방정식은 인수분해를 뭘 이용해서 한다? 말이 안 이뻤어? 다시 천천히 할게 X에 대한 고차식은 인수분해 단원에서 배웠어 뭘 이용해서? 조립제법, 그래가지고 얘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야 얘 왜 1번이라고 적은 거야? 이거 밖에 없다고 우리가 아는 방법은,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게 끝!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부분이야, 여기는 그냥 계산만 드립다 하면은 다 풀이는 부분이야, 알았지?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 이해는 됐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으로 푸는 게 맞는데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아니 뭐라는 거야, 근해 공식이 없어, 교육과정에서,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근해 공식만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콜? 이상한데? 인수분해만, 인수분해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야 됐지? 콜? 이렇게 됐죠? 자, 가자 그럼 몇 개 나와? 3개 좋았어요, 간다! 선생님,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줄입제법을 쓸 거예요 해도 되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 할 수 있겠지 3, 3인수분해 불러! X-1 X-1 아주 좋아, 3, 3인수분해 X-1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어? 지금 안 됐으면 큰일 난 거야, 알았지? 어? 이거 인수분해? 그럼 얘는 몇 도는? X는 1 또는 얘가 0 되면 되네 자, 여기까지 난 네가 하는 소리를 정말 못 알아 듣겠다 이런 사람 도와줄게 되겠습니까? 됐죠? 근데 이거 몇 차방정식? 2차방정 어머, 2차방정식? 근데 인수분해 안 돼 아, 짜증 무슨 공식? 끈의 공식 X는 간다 2,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곰 마이너스 4AC 뜯딱 암산했어 짱이지? 응? 수학선생님이 이 정도는 돼야지, 암산 됐지? 야, 얼마나 많이 봤으면 내가 기억이 나겠니? X1 또는 뭐예요? 2분의 이거 나중에도 보일 거라서 그래 이렇게 큰 몇 개 남아? 1 2, 3 이렇게 나와요 근을 판별하라고 하잖아? 한, 실근과 두, 허근 이러면 돼 I 나왔으니까 알았지? 그냥 적어줄게 한, 실근과 두, 허근 아주 재밌는 김에 2번 문제도 해볼까? 쌤아 합차공식이 보여 그게 뭔데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2의 4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제 눈에는 게 이렇게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 빨리 나한테 도와달라 그래 이게 이거야 2, 2, 2, 따당 하면 4 이게 이거야 2, 2, 따당 하면 4 됐어? 그러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런 걸 합차공식이라고 하잖아 둘이 더해 맞아 둘이 빼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어머! 는 0 어머래 다시 한번 합차공식이 보인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 스크 해봐 X백이 X 플러스 2 됐지? 는 0이 있는 거고 예 그대로 쓸게요 됐지? 맞아?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여기서 뭐 나와 우선 X는 2 또는 여기는 뭐 나와? 마이너스 이것만 하면 되지 X제곱 플러스 4는 0이라고 할 수 있지 자 원래 그대로 음식 써야 되거든 인수면 안 되잖아 우리 약간의 센스를 발휘하자 제곱해서 음수가 나왔다 순호수다 뭘까? 이하이랑 마이너스 이하이 잘했어 뭐야? 제가 뭘 한 거야? 이러면 뭐 쓰시면 돼요? 그네 공식 쓰면서 세상 불편하게 살아 알았지? 자 도와줄게요 여기까지 됐음? 됐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곱해서 4나온 숫자 풀마이 거기다 i만 붙이면 돼 한번 제곱해봐 4 i제곱 i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제곱해봐 4 i제곱 i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유진이가 딱 대답하면 이거 한 번에 끝내버릴 거야 아이차 준비 됐지? 엑스는? 다만 랑 마이너스 잘했어 콜 다 된 거 맞죠? 거기 어디까지 끝 모든 실근해야 비례 뭐라구요? 모든 실근해야 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 왔다 왔다 몇 차방 정식? 4차 방정식 그럼 인수분해 안 되니까 무슨 재법 써야 돼? 조립제법 그래갖고 신난다 이러면서 조립제법 쓰면 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런 다음에 니은자 하면 되겠지? 틀렸어요 아주 좋아 0이라고 탁 어쭈 실력들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 1 3차 있어 없어 없어 0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리고 니은자를 찍찍 하면 돼 됐죠? 조립제법 팁 줬던 거 기억나? 싹 다 도해서 0 나오면 무조건 뭘로 된다? 1로 된다 그러면 뚱뚱뚱뚱뚱뚱 0 안 나오네 그 다음에 부호를 바꿔서 0만 될 수 있으면 뭘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디딩띵띵뚱 부호 바꾸면 0 나와요? 5x5 이렇게 하면 4,4 돼서 0 날 수 있겠지 그치? 부호를 바꿔서 0 만드는 건 니네 맘대로 부호를 조작해서 0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안 된다고 해도 날 원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세요 뜨끈 똑 똑 똑 1 곱하면 마이너스 더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얼마나 재밌어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우구 재밌어라 아이고 이렇게 딱딱하면 됐지 됐죠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 요미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쓰면 x 플러스 1 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어우 부도 바꿀 줄 알아 이렇게 된 다음에 예를 쓰면은 상수 1차 2차 3차인데 이것도 3차도 고차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다시 한번 니은 자 바로 가입해 탁 여기까지 됐어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더해서 영 안됐으니까 1 안되고 구호 바꿔서 영 만들 수 있어 안되지 2로 넘어가 멜로 넘어가 2 제발 이로 되라 1 2 이러니 나의 운을 시험해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2 예 대단하다 진짜 막 던져도 다 되죠 인수 좀 어 둘째 법이 그래 가지고 몇이에요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파란색 이에 또 바꾸면서 쓰고 그리고 상수 1차 2차 이렇게 될 거니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은 0 이렇게 되겠네 아 콜콜 x 뭐 마이너스 또는 x 는 2 또는 이게 영이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은 영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되니끼 근의 공식을 쓰면 x 는 2a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2c 다다당 3i 여태겠네 어디서 많이 보고 왔죠 아 아까에 봤죠 그래가지고 실근의 합은 몇 시야 예 또 모든 실근의 합 이라고 했는데 말고 더 해라 아이 가지고 아이 더하면 돼 안되 왜 무슨 분이니까 얘는 야는 허금 더 할까봐 두려워서 또 써 준다 내가 진짜 자 다음 방정식의 2식은 알파베터라고 할 때 알파베터를 구하여라 x 제곱 마이너스 x 의 제곱 마이너스 5배에 이런거는 이제 안 넣어도 풀 수 있지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치 아니야 해도 돼 뭐 하고 싶어 우선 좀 이상할 거 아니야 뿌 빙이 깨딩 빛이 깃둥 했더니 4차 방정식 좋았어 조립체폭 막 이러면은 조금 확인 하겠지만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여야 돼 우리 너네 멀어 봐야 돼 t 그리고 t 의 제곱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6은 0 괜찮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어머 인수분해야 된다 2 3 7회 마이너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실패 6 1 마이너스 그렇고 t 마이너스 6 t 플러스 1 손자시야 영 그렇고 아 티는 뭐야 아 티는 뭐야 마이너스 t 야 넌 도대체 뭐였니 나는 x 제곱 마이너스 x 야 는 6 이구 디아 넌 원이 x 제곱 마이너스 x 야 겸 몇이야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에요 그렇고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은 0 이라고 쓰시구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일은 0 이라고 쓰신 4 요 그쵸 여기 3 이라고 쓰고 멀어 줄 거야 이라고 또 마이너스 라고 쓸 수 있겠네 맥스 며 또는 3 또는 x 는 몇이야 마이너스 그치 뭐 아 그네 공식 그래 가지고 x 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비즈곱 마이너스 사이식도 3 아이 그렇게 되면 그 심하게 나오는 애매 이러면서 하면 대가 치킨 공식 뭐 뭐야 2시 근의 차 합 합 합 차 고 그렇게 하면은 아 마이너스 6 나와야 알았죠 네 진짜 테스트 없어 오늘 한번 봐줄게 내가 그렇지 왜 보고싶어 보고싶으면 보고 테스트가 그렇게 좋은 보고 한근이 모래 3 3 네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 그늘 알려줬으면 뭐 하고 싶다 대입하고 싶다 라고 대입을 할게요 3 3 3 27 3 3 9 k 3 대입하면은 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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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9 는 0 이렇게 되겠지 이제 k만 구하면 되겠지 라고 초피 싸기로 빨리 계산 합시다 이치 마이너스 9 k 플러스 3 k 플러스 6 마이너스 9 는 0 이라고 생각 생길 거고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6 k 고고 슥 하고 슥 슥 하면은 36에서 9 뺀 몇 이에요 망했다 야 머리 33에서 9 뺀 뭐야 어렵다 24 넘어가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지 그치 k 는 몇 이에요 4 이렇게 되겠네 k 는 몇이다 4 k 야 돌아가렴 누구야 하품 누구냐 s 대제곱 마이너스 4 야 누가 이렇게 들리게 플러스 4 대입하면 뭐야 6 x 마이너스 9 는 0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고차 방정식이네요 조 입 제법 갑니다 1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9 됐지 니은 자 쓱싹 개의 다 사는 거야 이제 한근이 뭐라고 알려줬어 상품 무조건 3호 돼 그 자아 그니까 으 으 으 으 으 콜 그리고 얘를 다 불수록 어떻게 쓸 수 있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9 은 0 뭐 가래 으 으 이거 잘 봐 뭐 할 거야 나머지 2분의 합 여기는 3 이고 몇이야 어 나머지 2분의 합탐 뭐야 나머지 2분의 야 나머지 2분의 합 2 0 3 아 누가 분필 쪼가리도 어디 분필 분필에 맞아봤냐 와 3등분 내야 되겠다 이거 빨리 말해 3등분 났다 뭐지 뭐 우아야 너 맞을건데 이제 얼굴 3 땡 나머지 2분의 합 아 6 9 3 6 9 게임하는거 지금 허허 으아 누구부터 맞을거야 남자부터 먼저 맞잖아 너 얼굴 돼 뭐야 나머지 2분의 합 나머지 2분의 합 뭐야 으 으 아 여기 3 나왔잖아 향근이 3 이잖아 그지 나머지 2분 여기서 나올 거 아냐 아 맞어 1이야 1이 왜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으 메일이야 으 으 으 으 여기서 두 분이 나올 텐데 알파랑 베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에 더 합이 궁금한 거 잖아 허 허 허 마이너스 에이븐 빌을 가지고 1이라고 해야지 그걸 굳이 이래야 돼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돼요 근해 공식 이래가지고 꼭 이래야 되겠니 x 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 마이너스 4 ac 를 하니까 음수가 나오네요 4 9 36에서 뺀 거니까 35i 이렇게 되겠네 그치 갖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5i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5i 를 했더니만 마이너스 루트랑 플러스 루트랑 퉁퉁 사라지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2니까 1 이럴 거예요 미술인 줄 알아 그니 알파랑 베타라며 근데 근거계수행한게 합은 뭐야 1 이랬어야 된다고 완벽하게 이해 좋았어 꼭 갑니다 조립제법을 쓰면요 1 2 a 마이너스 2 그지 그 다음에 이것은 뭐야 a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됐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a 제곱 있죠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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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더니만 어머 0이 나오네 이렇게 됐고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1을 써 똑똑똑똑똑 떨어지면 1 1은 1 2 a 마이너스 1 곱하면 2 a 마이너스 1 더하면 쓱싹쓱싹 a 제곱 이렇게 됐고 a 제곱 이렇게 돼갖고 더하면 0 대과 대체 틀린 부분을 잘 찾으려고 했어 아 왜 왜 뭘 틀렸는데 도대체 어 뭐 틀린거다 진짜 틀렸어 아 틀린거 뭔데 너 너 나한테 하나 사 아이스틱 야 이거 정리한거잖아 아 나 진짜 야 그런거 찾자 계산실수 안 할거야 뭐야 어 깜짝 놀랐잖아 진짜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지 a 마이너스 1 아니잖아 아우 진짜 쟤 때문에 정신 x 마이너스 1 그리고 상수 1차 2차니까 x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a 제곱은 0 이라고 쓰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문제를 내기를 어떻게 냈냐면은 한 개의 실근과 다른 뭐라고 했어 한 중근 이라고 했지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여기서 실근이 하나가 나오네 너의 아익스는 1 이렇게 나오는거 맞죠 여기서 1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겠어 한 개의 실근과 다른 한 중구니까 여기서 뭐 나와야 돼 중근이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중근하면 머릿속에서 뭐가 또 올라요 판매식은 0 이렇게 떠오르는 거잖아 그리고 판매식은 0을 씁니다 그러면은 b 제곱 2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 b 는 0 괜찮죠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따뜻한 거 뭐야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 a 제곱은 뭐야 0 이렇게 되겠지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왜 나 틀렸어 벌써 야 이거랑 이거랑 뭐 그러지 마 아직 약간의 기회도 안주냐 저렇게 빡빡하냐 인생 이렇게 되겠지 뭐야 a 는 4분의 1 a 값은 4분의 1 잘 봐 잘 잘 들어와 되게 진짜 되게 무서운 얘기야 한 개의 실근과 다른 한 중근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한 개의 실근 여기서 나왔지 x는 1이 잘 들어 여기서 뭐가 나왔어 충분히 나오게 했잖아 내가 지금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됐죠 그럼 a가 4분의 1이면 뭐가 나온다구요 충분히 나온다구요 a가 4분의 1 그래서 a에 4분의 1을 넣잖아 여기다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x 제곱 플러스 4분의 1 넣어볼게 4분의 1 넣으면 뭐야 2분의 1 빼기 2분의 1은 무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x 그치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맞아 아니네 16분의 1이네 이렇게 되겠네 맞아 됐죠 거기에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4분의 1에 제곱은 0이니까 x는 4분의 1이라고 나오네 실제로 그치 이게 중근 그치 그리고 여기서 1 그러니까 한실근과 두 중근이 맞네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됐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생각이요 잘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1, 1, 3 이런 식으로 갱이 했다 이런 얘기 그치 아니 여기서 근 1이 나왔잖아 여기선 1, 3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 갱 중근이잖아 지금 여러분들의 풀이 나와 여러분들의 풀이 그거잖아 얘는 우선 1인데 여기서 중근이 무조건 나온다고 보장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1, 땡땡 1, 별별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된 건데 답이 1, 1,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는 중근이고 얘는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서로 다른 두 치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1을 대입했을 때 근이 나오면 된다고 뭐를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근이 나오면 되니까 1 더하기 1는 거야 x에다 1 x에다 1 넣었어 괜찮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야 a제곱 플러스 2, a는 뭐가 나와 0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a에 a 더하기 멀었을 거야 2는 0이니까 a는 몇 또는 몇이야 0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하잖아 얘도 있잖아 0을 한번 넣어볼게 이제 a에 0을 넣어볼게 a에 0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봐봐 불러봐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되지 오른쪽 부분이 그럼 인수분해하면 뭐야 x에 x 마이너스 2는 뭐가 돼 0이 되지 근이 0하고 1 나오지 0하고 1 나왔어 0하고 1 나왔어 0하고 1 이러면 중근과 다른 한식은인 거잖아 이해했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여기서만 중근 나와야 돼 여기서만 중근 나와야 돼 판별식은 0으로 끝냈었으면 안 된다는 거야 1, 1, 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틈이 됐어? 마찬가지로 a가 뭐 있어 a가 뭐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해봐 a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뭐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5x 그지? 마이너스는 플러스 4는 0이잖아 인수분해하면 사랑인이랑 될 거고 마마 붙여서 x는 4 또는 너야 1이잖아 1, 2, 4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 됐죠? 그래가지고 사실 한개의 실근과 다른 한중근이 나오게 하는 A값은 A값은 얘 얘 얘 가 답이 되는 겁니다 총 세 개가 있던 건데 내가 이 두 개를 찾을 수 있는 실력인가 없는 실력인가를 본보고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해는 되지? 이거를 너네한테 설명하려고 내가 그 당시에 그랬나봐 이걸 설명하면 애들이 좀 짜증내겠지? 내가 되게 수학일을 싫어하겠지? 되게 쉬운 걸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를 중근에서 뭘로 바꾼가? 한개의 실근가? 서로 다른 두 학원으로 바꾼 거야 그지? 문제가 바뀌어 있지 그지? 됐지? 그 문제는 너네가 풀어 지금 풀어 풀고 쉬겠습니다 이제 숙제네